지난 5일 동두천 농협 앞 큰시장 입구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. 오늘 행사는 최근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기업체, 상가, 가정에서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재 위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 안내문과 화재 시 생명을 살리는 소소심 사용법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.